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짜맞추기 의혹, 바로 어제 이 시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련 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부산시가 녹지율을 대폭 낮춰서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미리 통과시킨 사실이 이번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입니다. 부산시는 방제시설인 엄금유수지를 엉뚱하게 녹지로 계산해 녹지율 기준 5.1%를 겨우 맞춘 뒤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정안 통과를 위해 녹지율을 짜맞춘 의혹입니다. 여기에다 시행도 안 된 관련 조례를 끌어와 녹지율을 대폭 낮춰 지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는 최소 10%의 녹지율을 확보해야 하지만 부산시 조례로 정할 경우 그 절반인 5.1%, 대폭 완화된 녹지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녹지율 완화를 명시한 부산시 조례가 재생사업지구 지정 당시엔 없었다는 겁니다.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통과된 시점은 2015년 3월 18일. 녹지율을 낮춘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녹지율을 완화한 부산시 조례는 이틀 뒤에 시위를 통과했고 14일 뒤인 4월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적법한 근거도 없이 녹지율을 낮춘 지정안을 미리 통과시키는 위법적인 무리수를 든 겁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부산시는 이 또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지율을 낮추고 짜맞추기한 의혹에 휩싸인 부산시의 구호는 사상공업지역을 쾌적한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